흐흐흐 대나무인가 가까이 와보시면 볼치는 조금만 더 그래 얼씨 오 좋다 좋다 겁없이 방귀를 거니는 나그네 연애 말 좀 들었고 나뭇잎 동동띠 물 한잔 마시며 잠시 쉬어고 다구 아니다 다구 신령님이 보아서 나무아미 다구 신령님이 나는 올해로 숨을 한다가 된 전년인데 범을 잡는다 거들어 때다가 목숨을 잃어서 도망이네 날삼하여 왕천에 널 시옥 없어올 다구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게 도망이네 어르신 도망이네 어르신 도망이네 날아와 함께 어깨추면 당신 도망이네 정신이 보슬 일생같이 이방 산신에 휘팔 바래 도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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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해보다 네 목숨이 우리 굿더였을지 공부기를 해보다 미쳐나면 줄이 언제고 니 아닐지 난설기에는 부신음이 영봉 바닥에는 수살리에 병봉 방어에는 발사조각 난설기에는 도깨비가 도료와 나위 영성 나노리로세 언짢 죽음대는 영산대 호랑이님 행차 아홉신데 어색신데 어머니 도망이네 어색신데 됐으면 사라지는 복도야 이만큼 상품의 길을 위해오 너를 데려가게 된다네 감사합니다